웜업부터, 어제 했던 것부터, 잠깐 복습을 자 일단 같이 뛰세요 네 뛰면 한 번 던져주고 예스, 다시 예스, 던져주고 이제 뛰어다니 예스, 나스, 이 사이로 움직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겠죠? 이렇게 가면 지나가겠지? 아직 어색해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볼게요 아직 어색해 네 네 빨리 가운데서가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 즐거운 마음을 턴, 턴 돌리세요 레디 예스 예스 다시 반대로 돌리세요 그렇죠 반대로 또 오, 좀 더 좋아 다시 오면은 바로 한 대로 그렇죠 몸을 돌려야죠 몸은 안 돌리고 발을 안 움직여요 발을, 발을 움직여요 발을 스텝, 스텝 스텝 그렇죠 스텝 그렇죠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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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스텝 예스 샌들러가 신나게 앞에 예스 예 바텍 로우 로우 에이 이 괜찮아요 안 넘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 왓디 없어요 다시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돌려보세요 오케이 예이 랍 에어 스텝 쉬고 계속 추임새 넘기시고 안 돼 넘기시고